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아침 9시 45분입니다. 먼저 불꽃봉 하드슈 추천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시초가 단타 매매로 추천드렸던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분봉 매수라인 좀 보시면 요 노란 매수라인이 여기 타점입니다. 요 근처에 오시면 매수 잡았어요. 2에서 3% 수익 보시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어제 종가 매매로 우리가 대응했던 레몬을 보여드릴게요. 레몬 이게 아침에 이렇게 갭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종가 매매 2위용으로 나왔고요. 잠깐 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불꽃봉 밴드에요. 레몬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1위용으로 이미 수익 내고 나왔고요. 또 아침에 2위용으로 갭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레몬은 톱텍의 자회사인데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1억 개의 마스크 공급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떠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오늘 눌림목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스크 관련 주 레몬 또 KM, 웰크론 이런 마스크 관련 주들이 눌림목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불꽃봉 매매는 눌림목 매매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눌림목 자리에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소를 위해 가지고 하루 300만 개 정도 이런 생산을 정부하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억 개에요. 이 나노 또 마스크, 나노 마스크, 나노 소재 마스크에 관련된 데가 레몬이고요.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부지포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초과 단타 매매, 웰크론 또 불꽃봉 핫이슈, 웰크론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추천드렸던 웰크론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점이 8,060원인데요. 지금 그 아래까지 8,060원 아래 때까지 내려올 것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좀 이 상황을 기다리면서 항상 인내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먼저 탁 잡아버리군요. 더 내려갔을 때 대책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체결량 보시면요. 8,120원 아래에서 계속 지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생산 라인이 완전히 올스톱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아주 위기에 몰려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네 번째 슈퍼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슈퍼 부양책, 돈풀기를 더욱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우리도 그렇고요. 뉴욕 증시도 상당히 지금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현재 플러스 3.1% 코스피가 1.7%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 8,100원대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웰크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매일 2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4월 말까지 통행을 제한하는 셧다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그렇고요. 완전히 유럽 쪽에서도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페인 공주도 코로나19로 지금 숨진 상태고요. 일본에는 국민 코미디언도 숨진 상태고 또 영국의 존슨 총리도 확진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신과 의사 김현철 씨가 사망했는데 지금 이런 유명인들이 사망하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8,100원대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웰크론, 여러분들이 잘 매수 타점 잡으셔가지고요.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큰봉 단타 유튜브 방송은 없고요. 불큰봉 시사 및 종목 당구 유로 방송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불큰봉 핫이슈, 오늘 이 방송하듯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8,030원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아침 저점 8,020원 지나고 있습니다. 8,000원 또 깨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 잡아주시면 좋은 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